TV, 잡지 속의 화려한 네일 모두모두 따라하고 싶지만 매번 네일 쇼백하기는 부담스러운 소녀들을 위한 희소식 셀프 네일아트 클래스 서랍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화장도구로 셀프 네일아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손톱 전체에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세요 종이에 원하는 컬러를 적당량 덜어주세요 다음 진주 핀 머리 부분에 네일을 묻혀 원하는 위치에 콕콕 찍어줍니다 손톱 끝부분에 귀엽게 작은 도트를 만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탑코트를 발라 깔끔하게 완성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장대 소품으로 근사한 네일아트가 완성됐죠? 오늘 배운 방법으로 여러분만의 셀프 네일아트를 꾸며보세요 에뛰드 스윗캐스터 네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Ward 3